이 글자는요. 둘레 위 또는 가죽 위자라고 하는 건데요. 우리 몸에도 가죽이 있죠. 이 가죽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?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겠죠. 그래서 어떤 수단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막다라는 의미가 있고요. 사실은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부분이 오른발, 이 부분이 왼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오른발과 왼발에 붙어있는 가죽의 모양에서 온 글자라고 하는데 그게 잘 연상이 안 되죠.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이 글자는 그냥 똑같이 왼발, 오른발이라고 보시고요. 자, 여기 우리 입구자 뭘로 배웠어요? 사람이라고 배웠었죠? 사람을 가운데다 두고요.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. 도는 이유는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거겠죠. 즉, 지켜준다는 의미의 막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. 자, 그림을 볼까요? 자, 여기에 사람이라고 본다면 발과 발이 있죠. 왼발, 오른발이 있죠. 이 사람이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그 한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악한 것을 막아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 글자는 지키다, 막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다음을 볼까요? 자, 이 글자는 덮을 멱자라고 하는데요. 자,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밥이랑 반찬이 있죠. 밥과 반찬이 식지 말라고요. 그 위에 상보라고 하잖아요. 그 천을 덮은 모양에서 온 글자인데요. 한자에는 이런 곡선이 없어요. 그래서 나중에 다 직선 처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글자의 속뜻은 덮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. 자, 다음 글자를 볼게요. 자, 이 글자는 덮을 아자고요. 자, 그림을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글자를요. 향수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림을 향수병이라고 보시고요. 향수병에 뚜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? 향수의 냄새가 다 날아가겠죠. 그래서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은 모양에서 온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의미의 덮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이 글자는 병부절이라고 하는 건데요. 병부가 뭐냐면 군사권을 가졌던 신하와 왕이 나누어 가졌던 어떤 증표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병부라는 것을 다른 말로 신표라고도 하는데요. 신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증거가 되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 이 병부라고 하는 것은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과 신하가 둘이서 나누어 가졌던 그 증표가 되는 물건.